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룩과 다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랩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날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해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왕 시온을 처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처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합당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족 속의 산지로 가고 그 금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깁과 해변과 가난족 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개명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주는 책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책. 그래서 신명기 속에는 모세가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언제 설교를 하냐면 광야생활 40년이 끝나갈 즈음에 바로 그때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40년이죠. 40년 많습니까? 열한째 달. 열한째면 11월이에요. 11월. 그 달 언제? 첫째 날. 그러니까 오늘이 똑같죠? 오늘이 11월 1일이에요. 바로 그 11월 1일 거기에서 그날에 모세가 설교한 겁니다. 어디서 설교를 했는가? 이것은 바로 모합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5절 보시겠어요? 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합당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모합당에서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설교를 세 번 하는데 첫 번째 설교는 1장 6절서부터 4장 43절까지 그때는 역사를 회고하는 설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하셨는가? 역사를 회고하게 하는 설교. 그리고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는 율법에 대한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선포가 있어요. 그리고 27장 1절서부터 30장 20절까지는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복과 화가 우리 앞에 있다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사실은 이것을 왕들이 왕이 돼서 앉아 있으면 이거를 등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그래서 왕의 옆에 항상 놓고 왕이 그걸 읽게 했어요. 그런데 왕들이 말을 잘 안 들어.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안 들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직급이 자꾸 올라가. 그래서 회사에서 부장님 되셨다가 이사되고 또 상무되고 전무되고 부사장되고 이러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신회를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것처럼 왕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명기서를 옆에다 이렇게 두고 거기서 복사를 해놓고서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자꾸 멀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잃어버려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잃어버려가지고 신명기서가 없어진 거예요. 언제 찾았냐면 이렇게 왕의 옆에다 두고 있어야 될 신명기서가 나중에 역대 하에 보면 요하스 왕 때, 요시아 왕 때 그때 찾아요. 그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시아가 이 말씀을 찾고서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역대하 34장 14절로 19절까지 거기에 말씀해 보면 34장 14절에. 이때가 요시아 왕이거든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의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설교했던 바로 그 전한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메. 그러니까 왕이 그거를 잘 안 간수하니까 왕들이 계속 바뀌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관심도 안 갖고.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잘못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없애버릴까봐 그걸 헌금함 속에다가 감춰놓은 거예요. 헌금함 속에다가. 그랬다가 요시아 왕 때 요시아 왕 때 이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세요. 16절인가요?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걸 꺼내서 갖다 준 거죠. 그런데 이 역대하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신명기서 17장에 보면 18절부터 20절까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17장 18절 18절로 20절까지 신명기서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벌써 옆에 제사장을 세워놓고 왕이 그 나라이를 보다가 항상 옆에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듣기 싫어하니까 그 제사장이 읽다가도 듣기 싫어하는데 계속 읽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거를 치워서 그 돈괴짝 헝금한 게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이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그래서 눈이 침침해져서 읽기가 힘들면 틀어놓고 듣기라도 자꾸 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듣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2월 달쯤 되면 여러분들에게 은행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하여간 목사님 못하시는 게 없다고 그래요. 은행 통장을 하나씩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은행 통장. 그런데 그 은행은 다른 은행이 아니라 영혼의 은행.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는 은행 통장이에요. 거기에 내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거기다가 자기가 이렇게 정립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립이 잘 되면 잔고가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잔고가 많아지도록 해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은행 통장을. 여러분 종이 통장은 요즘 은행에서 잘 써요 안 써요? 잘 안 쓰죠. 계좌 이체하고 그냥 핸드폰으로 하고 이런 때니까 종이 통장을 만들어서 다 드릴 거니까.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 벌금 내도록 할 거예요. 그거를 다. 지금은 목에다 걸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서로 행복하게 인사하는데 그거 끝나면 또 목사가 또 뭘 시작할까. 다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이 영혼의 통장을 만들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통장을 딱 남자들은 포켓에 탁 지문 쏙 들어가게. 그리고 여자들은 핸드백 조그만 핸드백에도 싹 들어가도록. 여러분 지갑 요만한 지갑에도 싹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아니면 성경책 속에다가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고난의 시기예요. 지금은 참 어려워요. 아마 금년 들어서 하나도 지금 일이 안 되고 적지 않았어요. 그러면 절망하지 마세요. 아 내가 정상이구나. 그리고 죽을 고생을 하고 넘기면 그 다음에 살날이 와요. 그러니까 고난이 겨울처럼 아주 추워. 삭풍이 불고. 그때는 씨들도 움직이지도 않고 요만한 그 나무의 생명이 전부 다 씨로 동그랗게 맺혀가지고 땅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싹도 못 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봄이 오면 그때 싹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까지는 인고의 날을 보내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그런데 그때 그냥 견디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견디면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감이 커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또 절망하게 되고 소망이 없어져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40년 광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허허들판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다고 하는 광야에 갔어요. 한 시간만 서 있으면 입에서 욕이 나올 것 같아. 그런데 그걸 40년을 갔어요. 그 사람들이 불평을 했다고 하나님한테 맞기도 어지간히 많이 맞았어요. 어떤 길이냐면 그냥 이렇게 사막이 아니고요. 뾰족뾰족한 새카맣게 된 돌들이에요. 거기를 걸어가. 요즘은 구두라도 딱딱하게 돼가지고 뾰족한 거를 이렇게 밟고 봐도 발이 덜 아프지만 옛날에는 그런 신발이나 제대로 있나요. 새카맣니까 막 바닥이 뜨거워서 열이 얼굴로 후끈후끈 올라와요. 거기를 밟고 가는데 거기로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왕의 대로로 가고 싶어서. 그때 옛날에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 그런 도로가 있었어요. 거기로 가고 싶어서 갔더니 애돔족속들이 나와가지고 여기를 지나가지 못한다. 막고서 싸움이 날 뻔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라. 다시 가서 그 사막길로 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길을 40년을 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죠. 새카맣 돌들. 거기다 천막 치고 사는 것도 끔찍하고 불뱀도 나오고 뱀이 불뱀이라는 게 그냥 불뱀도 아니고요. 이게 막 날아다닌데 성경에 보니까 뱀이 날아다니는 뱀이래요. 무시무시한 그런 곳을 지나간 거예요. 전갈도 있고 독충과 각종 악한 것들이 가득한 곳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버티고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는 곳. 그래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봄이 오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을 보게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안 좋은 날만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 떨어진 씨앗이 가만히 거기서 그냥 썩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봄이 오면 탁 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생명의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장세기에 보면 장세기서 15장 13절로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400년, 500년이 지나도 지키세요. 여러분 사람이 5년, 10년이 지나면 그때 했던 약속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면 미안해하고 못 지키거나 아니면 약속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고요. 그걸 알았던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서 죽으면서도 너희가 이 땅을 떠날 터인데 그때 나의 해골을 들고 나가서 나를 여기다 매장하지 말고 그 약속의 땅에다 매장해 달라고 그걸 부탁을 해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요. 그래서 영을 관리하는 통장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도 이 똑똑한 경제의 겨울,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어려운 입장에 딱 놓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분열되고 힘든 이런 때에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영혼을 관리해야 돼요. 내 영혼을 잘 관리해서 봄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신실한 분이시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요. 마침내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내주세요. 그러고 나서 믿음을 지켰던 그 40년 기간 동안 혹독한 겨울과 같은 그 기간 동안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겨울 같은 이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전에 없었던 부흥집회도 가을에 두 번씩이나 해요. 전에는 가을 집회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을 해요. 다 다음 주인가 집회를 하죠? 몰랐어요? 미쳤다고 몰랐어요? 왜 또 집회를 하느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영혼이 자꾸 침체돼. 여러분 마음이 자꾸 녹아내리고 자꾸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나이 먹고 늙었다고 은퇴했다고 아무리 해서 부르는 데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빨리 돌아가셔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자꾸 만들어서 자꾸 해야 돼요. 우리가 오라는 데 없고 갈 데도 없고 수입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주저앉아 있다. 목사님 지금은 때가 하도 뒤숭숭해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기도 어려워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 입을 만들었는데 먹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사람 구실 못해도 안 써도 괜찮아요. 조금 안 써도 나중에 내가 풀리면 그때 잘할게.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는 김장도 못할 정도로 힘들면. 그러면 교회 와서 많이 좀 드시고 가세요. 많이 드시고. 교회에서 이번에 추수감사절에는 국밥도 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드세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떠나서 우리 집도 김치 좀 갖다 줘. 그렇게 하면 김장 교회에서 해가지고 김치도 갖다 주고. 교회 성도들에게 쌀도 갖다 드리고. 교회 장로님들이 이번에 쌀을 200포대를 교회에다 기증하겠대요. 장로님들이. 그걸로 교회 성도님들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또 교회 우리 식당에서도 좀 필요한 대로 쓰고. 이렇게 하면서 힘든 사람들 좀 구제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다 힘들어요.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대통령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국민의 50% 이상이 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욕먹는 사람 오래 살 것 같아. 그런데 어찌 됐든 이런 시대에 여러분 꼭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봐라 아모리 왕 시온을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 봐라 바산 왕 옥을 이기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모합 들판에서 거기서 다 있고 아직 요단강을 못 건너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모세 보고 너 요단강 건너가지 마라. 넌 여기서 죽어야 돼.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평생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걸어왔던 모세가 아직 눈이 시력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기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 괜찮아. 건강도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가지 마라.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신 복을 세보자. 이 복을 세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하다가 너무 안 풀리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그 고비고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도 있어요. 정 없으면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1999년도에 한국에 나왔는데요. 98년도에 대한민국에 IMF가 있었어요. 99년도에 한국에서 제가 겨울에 무슨 일을 했냐면 성도인들 모시고 서울역에 갔어요. 서울역에 가서 거기 계신 노숙자들에게 우리가 닭죽을 끓여서 드리고요. 노숙자들에게 라면을 끓여 드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들 중에 동대문에서 옷 파는 분들이 계신데 재고품 남은 거 모아가지고 그 옷들 갖다 주고 양말들 갖다 주고 그랬어요. 이야 서울역이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만큼 앉아있었어요. 지금 여기만큼. 얼마나 많은지. 남자들도 바글바글한 그 틈에 여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때 그랬어요. 그런 위기에. 그 죽 한 그릇 줄는데 거기에 줄을 서있어요. 양말 준다는데 줄을 쫙 서서 막 싸워요. 서로 양말 받으려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고비도 우리는 지나왔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만큼까지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다시 일어날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문 닫아야 돼요. 목사님 저 이제 사업 좀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준비만큼만 해놓고 접었다 또 시작하면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또 안되면 조금 내려놨다가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서로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계속하자. 기도하자. 기도밖에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뿐이 없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경제 전문가들 한 사람도 지금 긍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야당 여당 누구도 우리를 책임져주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그 누가 우리의 생활을 보장해 주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사람은 한 분도 없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먼저 세봐야 돼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지금까지 살아있게 해주신 거. 저는 너무너무 힘들면 제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의과대에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나는 군대에 갔는데 그 해 여름에 저 강릉에 수영 갔다가 경포대 앞에서 익사해서 죽었어요. 그 아이가 우리 교회 다녔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런데 그 생각을 해요. 제 마음속에. 야 그렇게 좋은 학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 아이를 천국으로 데려갔을까. 내가 그 아이의 목까지 같이 살아줘야지. 가까웠으니까. 친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은 학교 다녔으니까. 그러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지금 살아있다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학교 동창회 모임을 공부하더라고요. 이제는 12월달이 되니까 동창회 오라고. 그러면서 그 밑에 하늘나라 간 동창들에 갖고 12사람이 이름이 쭉 있어요. 제 나이에 지금 벌써 12명이 천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우리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신명기서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강. 우리 앞에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는데 누가 차지하는가? 믿음이 있는 자가 차지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님 딱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내가 믿으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버티고 나가다 보면 그날에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은 여러분 더 복받는 복받는 중에서도 최고로 복받는 산기도의 날입니다. 여러분 산기도는 보너스까지 받는 날이에요. 보너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가장 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총권사에서 주는 또 오뎅도 또 마실 일품이에요.